정말 화딱지 나겠다. 민사에서 졌으니까 벌금이라 배상금이죠. 배상금을 내게 하고 나 이거 미쳐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될 바에는 나도 문재인 정권의 약점을 한번 터뜨리겠다.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고용태는 어찌저찌 되었든 간에 JTBC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 좌로 경도되어져 있다고 하는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 PC 이것을 이유로 해서 말이죠. 최순실 사태 이후에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실권자들을 비롯해서 좌파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고용태와 직간접적으로 알고 지내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고용태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또 우리는 모르는 우파성의 국민이나 제도권에서 모르는 무언가를 또 고용태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중에 하나가 태블릿 PC 아닙니까?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고용태의 발언에 따라서 지금도 역사적 사실이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용태 과연 그 속내는 우리가 인간이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 고용태의 속내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이다 라는 예상은 가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고용태와 비교한 드루킹이 있었지 않습니까? 드루킹도 맨 처음에는 말이죠. 왜 안 해줘? 나한테 오사카 총영사 왜 안 해줘? 나 왜 대우 안 해줘? 하면서 항의하다가 빵으로 직행했거든요. 지금 고용태도 그런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드루킹을 집어넣었는데 물론 성공했죠. 맨 초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덮을 수 있었고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멈춰졌는데 지금도 사실상 특검은 했지만 멈춰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어에 몸이 돼 있으니까. 지금 고용태도 말이죠. 뭔가 폭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밑보에서 저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추정도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분위기가 비슷하니까. 드루킹과 고용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드루킹이 한 얘기.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뇌에 생생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드루킹의 경공모 조직 내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가 흡사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 굳이 그런다면 고용태 이런 거죠. 이 정권 누구누구 실세들 날려버릴 수도 있어. JTBC 날려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고용태는 진짜 날릴 수 있어요. 고용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자 이거죠. 사건의 유형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예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수학에서도 우리가 대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비추어서 견주어서 보면 고용태 사건의 드루킹을 견주어 보면 드루킹의 어록을 한번 보면 드루킹이 한 얘기 중에 우리가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경공모 회원들이 실제 이 정권의 어떤 김경수 구체적으로 김경수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을 때 나온 얘기 워딩 중에 이 정권 문재인 정권 날려버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고용태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역으로 고용태도 태블릿 PC를 문제제기한 JTBC나 TV조선이나 처음에 또는 이 정권의 누구누구 실세들 등등에 거론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용태 입장에서 드루킹과 같은 경공모... 고용태 입장에서 드루킹을 전체 12시 30분에 거론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